26만 3천 6백 안녕하세요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더구전자입니다. 더구전자 은 는 동사는 2017년 8월 28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집에 회사인 동사의 주사업은 CCM 초소형 카메라 모듈 에 장착되는 소형 프레스 부품과 자동차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임 동사의 스티프너 스티프너는 카메라 모듈 내 이물질 침입으로 인한 제품 내부 손상을 방지 또한 전자파 차단효과가 탁월해 전자파로 인한 장애발생을 최소